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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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는 상대의 마음을 잃을 수도 없습니다. 은상은 왜 그 책으로 읽었어요? 언제 읽은 거예요? 예전에 학교에서 읽을 책 도사관에서 찾다가 제목이 신기해서 제목이 신기해서 발표해 볼 사람?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제 말을 경청해서 잘 들어줘서 항상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여기 있어? 여기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남이 잘해주길 바라지 말고 자신이 먼저 잘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내 말을 더 먼저 막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도 함께 들어주면서 경청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청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진이는 은상과 한번도 안 싸우지? 얘네는 안 싸우고 항상 얘기 서로 들어주려고 하니까 자신의 말도 안 싸우고 항상 상대의 말도 안 싸우고 항상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말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남의 말도 경청해주면서 하면 자신의 그 모습을 남도 알 수 있어서 서로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면 나 또한 타인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자격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네가 얘기하기보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받지 알았지? 네 우리 용사, 우리 예진처럼 배워주는 것 잘한다. 알았지? 네 오늘 기대돼 권다영이 뭐가 기대된지 알아? 은서가 하고싶은 운동이 무엇일까? 진짜 기대된다 은서야 무슨 운동하고 싶어요? 신비한 축구 누가 보셨어 누구야? 솔직히 말이야 누가 보셨어? 태블릿 엄딩은 이스라엘인데 자, 신기한 축구 준비해 자, 신기한 축구 준비해 이제 미래에 대한 신경을 맞춰보세요 감사합니다.